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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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프랑 상대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점렬 빼 이 자식아! 아 미친. 아파. 그나마 1레벨의 우디르가 솔킥 날 수도 있는 진짜 몇 안되는 애 중의 하나. 아 바닥 없다. 아까 얘기했던. 확실히 얘는 좀 조심하긴 해야된다. 스탄도 맞고. 안녕하세요. 왜? 무빙 싸움 해보시게? 아야. 스탄도와 비가 붙인다. 반대로. 스탄도와 비 sustainability. 스탄도와 비가 붙인다. 안 돼! 이거는 결국 오지마느라가 제일 좋나?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고 이건 오케이 왜그래 이건 결국 이벤트일 뿐이다 안터지면 지금 용도 이용까지 먹어놔서 사용타임 덮지기고 막아야 해 쌍타원 그런 사이에 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금 나도 개빡탱이라 배치를 한 명이 해야 되는데 그게 나야 지금 우리는 포킹만 잘하기만 해 그렇지 Got it 저게 덩트어 그럼 한 명이 네 뒤에 그리스도 아무ㅂ 나만 손 기도 핫 꺄아 티모벤? 가렌이니? 싫어하다가 맴배가 없.. 하하하하하하하 계속 있긴 한데.. 수로 걸렸다 끝났다 놓은 이제 그렇지 이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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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선생님 오 뭐야 그새 두개 돌았어? 진짜 인베의 신이다 큐찍은 암흥 앗 미친놈 아이씨 아아악 세개에 이렐리아님 네 선생님 저 레벅했는데 아니 아니 아무리 그러셔도 내가 방심을 했는데 너도 방심을 하시면 고맙죠 이놈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인데 아아 잠깐만 그렇게 들어가시면 beres Merse ili vu k lo l ja iron vee ko 들어오는건 암묵무가 받아준다는게 이거거든 암묵무가 아니면 내가 받아야지 니들이 롤드컵을 본다고 롤드컵 선수만큼 잘하는게 아니라고 릴카우터 신지대 얘기는 들어서 내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잘못 뒤집히면 타옥까지 그냥 다이렉트긴 해요 좀 조심하죠 다른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카운터들이랑 비교하자면은 조금 미묘하긴 하네 헬로 음 이리 오실거야 머리 아픈 짓 안할거야 어 이거네 여기서 손해를 본다는건가 빵 근데 흠 흠 잠가지는 모르겠는데 딜 배운드 딱히 어렵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 찜 신주도가 지금 탱크를 못 먹는다는 거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CS 35도 63 심하게 차이 나죠 아니 왜 우딜 카운트라고 그런 거지, 사람들이? 어쩌라고? 짜고? I'm dying. Help me. 으악! 젠장 아 이게 있었구나 내가 안 해야될 것 갑침사 겁나 열심히 갑니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해 잠깐만 와우 ㅈㄴ ㅈㄴ 가야 저걸 오 굿 이 신을 물리면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지금 내가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얘가 들어갈 때 내가 EE로 들어가야 돼 지금 분위기가 일단 만 최대한 죽어 제발 어우 씨 얘 못 먹어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얘들아 저건 좀 저건 좀 아우우 하 그럼 4 그럼 답이 없어 아아아아 아니 점수가 좀 올랐잖아요 사실 그래서 합류한 것도 있어 아니 점수가 올랐는데 더 못하냐 어떡해 내가 왜 그러고 있었겠니 뭔가 믿는 바가 있지 않았겠니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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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 와 게임 진짜 저거 점프각을 안주려고 내가 지금 그X를 하고 있었는데 어 아 일단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선 무얼 해야하는가 아직까지 롤은 바뀐게 없다 그래도 구시대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했어 요새 게임하면서 좀 가야되는 상황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평균값을 내보면 내가 가야되는 게임은 진게임이 맞다 다른 사람 탓하기 싫어 나도 그냥 오지마라고 할거야 이제 나만 잘하면 돼 정글이 점판 자크라고 개소리 하지마 개소리 하지마 으아하하하하하하하 왜 적이 아니냐고요 어차피 때려봐야 안된다는 것도 알고 절풍에 때려봐야 어차피 피 다 차고 아이씨 뭐요 너 땡긴 다음에 킬가 좀 잡아보셔 아아 아아 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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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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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여기 온다고? 바탕이 터졌네 배내わ 왕 아아 아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아 암 이거 암 암 나온 닭은 먹어야지 음 우디르의 단점 의외로 우디르가 팀바를 좀 탄다 이거야 만들어주잖아 이렇게 계속 아까봐처럼 우디르가 막 흔들잖아요 아니 왜 들어갔는데 저 뒤에 있냐 이런거 근데 저걸 찐다고? 어? 잠깐만 왜? 왜? 뭐 때문에? 왜 때문에? 난 아소스하면 돼 상대하는거는 알았고 자 이제 안 내려가면 돼요 쇼앤프룸 일단 내가 합류해야 되는 게임은 진게임이라는 증명했어 음 음 음 아 미친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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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ус 음 음 시 여기 다른 다른 하나 합륙 쉽게 아! 아! W 스마일 셀클 눌렀는데 따닥 했는데 이게 안되네 아이씨 이거 그냥 쓰면 안될 것 같아서 그거까진 안했고 그렇지 안 그렇지 응 그럴 수 있지 혹시 이거 먹고 있는 건 조금 방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씨 아이씨 거의 거기는 함유라는 지옥이다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벅차고 존나 벅차네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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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